깎아 먹을까? 깎아 먹을까? 간식 먹을까? 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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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간식이 간식이 줘 간식이 먹을까? 꼬리를 그냥 들어 간식이 줘 빨리 간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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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카메라를 봐 샀지 몰라 간식 줘 빨리 자라 기다려봐 아 닥터팔리 팻미이크라잖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알았어 밥먹기 전에 간식이부터 먹어야지 간식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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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흥분했어 기다려 앉아 기다려 에이 귀여워 맛있어 맛있어 귀여워 난이잖아 단호박 쭉은 그냥 둬도 되나? 배울 필요 없이 해독작용 농건강 물액에서 120g 밥먹을때 먹어야겠다 떼서 먹어도 되나 단콘제품은 반려견용이라 파가축에 급여하지 마시래요 100g 75g 소형은 50에서 100g 중형은 75에서 100g 대형은 150에서 300g 밀크는 써있다 10ml에서 100ml 소형견 100에서 200ml 중성형견 10kg 대형 성견 40kg 한 번에 다줄 필요는 없겠네요 지금 3분의 1 정도 줬는데 한참 먹고 있어가지고 아니다 2 정도 줬나? 너무 많이 줬나보다 다음에 남은거 다 먹어라 이거 얼마 안 남았다 2000원짜리인데 가성비 좋네요 제주고 먹일걸 근데 어쨌든 얘가 중형견 사이즈는 맞는데 좀 작아서 너무 많이 준거 아닌가 걱정되는데 단카라멜이라 제가 펜메이크를 많이 안먹여봤잖아요 맛있나봐요 되게 잘먹네 그쵸? 귀여워 근데 정량을 좀 맞춰서 줄걸 후회가 됩니다 저신없이 먹고 있어요 카메라 찍어 불편한가봐 귀여워 눈 건강에 도움이 좀 된대잖아 그래도 먹어 내가 언니가 주말에 좀 줄게 수요일에 일요일에 주기적으로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만이다 언니가 돈이 없어서 펜메이크도 못 사줘서 봤는데 이번 기회에 주는거지 너무 귀여워 단호박죽도 다 먹었어 단호박죽도 양을 좀 챙겨서 줘야지 맛있죠? 다 먹었죠? 바삭 긁어 먹었어 맛있죠? 맛있죠? 다 먹었죠? 다 먹었어 간식이 맛있어 간식이 맛있어 다 먹었죠? 다 먹었어 더 줘 빨리 더 내놔 더 줘 맛있죠? 어딜 봐 맛있죠? 아이고 자라 왜 왜 또 앉아 또 줘 다 먹었잖나 뭘로 말해 다 먹었잖나 나무 한 마울도 싹싹먹네 귀여워 귀여워 자주 먹이지 않겠지만 다 먹었다 다 먹었다 다 먹었어 눈 건강에 좋지 백내장끼 있다니깐 얼른 먹었지 아이고 맛있죠 손가락까지 빨아먹어 그냥 맛있죠? 귀여워 쓰다듬어주니깐 너무 좋아해 귀여워 손길이 필요해 구워워 손길이 필요해 맛있죠? 혓바닥 열릴렐렴 아까부터 계속 열릴렴해 그렇게 맛있죠? 그렇게 맛있죠?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맛있죠? 귀여워 흐흐 그만 핥아먹어 으응 좋아 우즈물맛치아 잘해 찍어 으응 이렇게 좋아하는데 진작에 줄걸 그랬나? 으응 몽찌야 더 없어 이제 트림도 했죠? 방금 먹고 트림했어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너무 귀여워 졸려 이제 먹고 졸려 이제 먹고 졸려 트림도 했죠 이제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좋아 우유 먹거든 맛있어 언니도 우유 먹으면서 왜 몽지는 맨날 안 주고 유지해라도 줘 귀여워 들어 놓을 거야? 추워? 전기장판 켜줄까? 장판이 켜줄까 장판이? 켜줬죠? 방금 켰어 방금 이게 뭔 소리야 따가 소리가 났어 따가 소리가 났어 귀여워 별거 아니여 좋아 흐흐흐흐 흥났네 닭죽은 점심 해줄게 좋아 점심 해준다니까 좋아 언니 쳐다봐 언니 쳐다봐 백내장기 써 걱정이돼요 어떻게 여러분 걱정이돼서 어떡해요 어떡해 맛있게 잘 먹었으면 됐어 이쁘장에 지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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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장에 다 됐어 네 앉아있을거야 이제 이제 다이소에 앉아있을거야 어떻게 하자 인마 못뜩하자 다이소에서 이거 2천원 주고 산거고 닭죽도 2천원 주고 산거에요 근데 애가 너무 좋아하네요 저는 펫샵에서 사고 싶긴 한데 비싸가지고 돈이 없어서 요즘에 이렇게 해서 먹여봤는데 영양단호박 닭죽이라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국내산 무첨가에다가 해독작용, 논건강 무제개선도 있다고 그러고 애도 공연은 너무 좋아하는데 보시면 저지방에 교수진이 만들었다고 하고 비타민에 보습, 뼈 건강도 변냄새에도 완화가 된다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주문했는데 만족합니다 안녕해 빨리 뭉치도 안녕해 몰라 그런거 안녕해 아니 털 정리하는 뭉치 발바닥 뽀짝, 핑크 뽀짝 아니 보여줘야지 왜 핑크 뽀짝 안 보여줘 뭉치야 왜 핑크 뽀짝 안 보여줘 안녕하라 했더니 이렇게 배나 더욱 깔고 그냥 앉아있죠 빠조채 잘 보여줘 뒷발 뒷발 보여줘 빨리 아직도 핑크 핑크해 영어산는데 벌써 핑크 핑크해 아직도 핑크 핑크해 아직도 핑크 핑크해 발 잡고 뭐하나 전박이도 있네 시꺼만 있네 그냥 어딜 할까 집에야 자꾸 잉길라 그래 진짜 빨리 안녕해줘봐 안녕 안녕 으흐흥히 그럼 안녕